안녕하십니까 게리형입니다 아니 이거 이거 애인 생겼더니만 그냥 형을 이렇게 버그인가? 아 연애중이랑 바쁘다고요? 누구랑 다르게 홀몸이 아니라서 늦나보다 여러분 진짜 사겨요? 저 사겨요? 네? 저 사겨요? 여러분들이 섭섭할까봐 안 사귀는 거 모르겠어요 일에 집중하는 모습 모르겠어요 아직도 날 몰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요? 와가기 잠깐만 아프리카 좀 가볼까? 너린 스타일 뭐냐고요? 애인 생기면 다야? 형을 기다리게 해? 뭐야 개하 게리형 아오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와가 연애한다고 형을 이렇게 홀드해도 되는 거야? 연애하면 다야? 오! 와 그때 기억나? 1승 6패 아찔한 기억? 오 쉣 오늘 그 치욕을 씻자고 한 번 와가 형이 연애를 못하는 거 같아 안 하는 거 같아? 진짜 막 그런 거 뭐 형 다 빼고 그냥 인간 고추니로서 어때? 아니 이거는 근데 솔직히 반반 같은데? 아 안 돼 재미없어 안 돼 형 그냥 딱 봤을 때 그거 알지? 뭔 뭘 알아? 그 못하는데 안 하는 척 하는 거 아 연애가 좋으면 대박 재밌는데? 왁왁이 그거 하면은 100만원 쏜다 해서 100만원 빨렸는데 아 맞아 맞아 형 어 내가 똑같이 걸게 형이 만약에 연애를 시작한다 올해 안 해 크리스마스 안 해 난 똑같이 100만원 걸게 돈에 바로 쏘러 간다 똑같이 공략 걸게 킹전 자산 킹전 자산이나 다름이 없는데 아 킹전 자산이라니 진짜 왁아 이거 이렇게 주겠다는 거 아니야? 어 오 주겠다는 거지 왁아 진짜 메모장 꺼낸다 형 진짜 이게 안 묻는다 1순 9처럼 돈 받으러 와도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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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들 아 진짜 이거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 여러분들 진짜 저 인기 많아요 여러분들 하하하 진짜 고춘이 형 남초 남중 남고 군대 공돌이 아니었어 아니에요 초등학교 남녀공학 중학교 남녀공학 고등학교 공고 대학교 안나옴 그 다음 군대 완벽한 테크트리 아니 중학교 때 인기 많았어요 초중 때 쩔었어요 그냥 책상 서랍 안에 그 빼빼로 봉투랑 그런 게 얼마나 많았는데 혹시 그 봉투 안에 쓰레기만 있었던 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왁왁아 아 이녀석 아주 재간등이 다 됐네 와우 킹텀 2대2 국놀이긴 해 레이스 스타트죠 여러분들 아무랄수도 않아요 아 엠마님 아니에요 엠마쿤 지금 방송 쉬잖아 건강 안 좋아가지고 연락했었는데 잘 쉬고 있대요 방송인들이 약간 지병이 많아요 네 건강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방송 때문에 밖을 못 나가니까 눈도 안 좋아지고 여자친구도 못 사귀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은 좀 하하하하 와가가 형이 지금 포장 열심히 했는데 그걸 뜯어야겠어? 지금 다 넘어가셨는데 시청자 분들 리얼케키 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큐브 보고 왔습니다 여기가 모솔게리역 만나 와가가 응 형 모솔게리역 만나 와가가 와가가 진짜 뒤진다 와가가 대답해 와가가 와가가 그 때로는 신분기 더 나을 때도 있어 제라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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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큐 썼냐? 아이 바보 아니 맨날 해명하거든? 근데 저기 어느 순간부터 기정사질화가 돼있다니까? 아니에요 얼굴을 보세요 제 생김새를 보세요 지리긴 하지 지리긴 하지 그치 웃긴 게 뭔지 알아? 와가가가 방에서도 계령 모솔이라고 키키하는데 그걸 왜 다 수궁해? 이 녀석들아 어? 왜 수궁하냐? 맨날 말하는데 딴방 가서 계령 모솔이라 어쩔 수 없어요 다 고개를 끄덕여 못생겨도 괜찮아 모솔이어도 괜찮아 화이팅 지들끼 아이들 기억했다 오니 타볼래? 탔어 탔어 미쳤어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날아 날아 그렇지 어 어 이겼다 이겼다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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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라고? 어? 이상한 말 한 것 같은데 와아 뭐 아 아 좋아 한타 파괴력 디스 이스 오르 이 한타에 어씨 거의 한 4,5개 먹었어요 제라스 물론 잘했어 제라스 당신 잘못 아니야 챔프차일 뿐이야 저지불가 저지불가가 오해하는 게 내가 이렇게 서있어 밀어 안 밀리는 거야 W를 저지할 수 없다라는 거야 데미지는 다 들어가요 제압도 다 당해 그냥 이 W를 못 끊을 뿐 또 이 W 끝나면 속박도 다 걸려 저지불가 연애도 저지불가요 혹시? 그냥 뭐라고? 아 연애도 저지불가냐고 왜 자꾸 말이 없어도 언니가 또 여보세요 여러분 진짜 저 연애해도 돼요 진짜 여러분들 다 없는데 나 혼자 연애하면 여러분들 서운할까 봐 안 했는데 진짜 해두세요 해버립니다 진짜 저 가나컨 악어 녀석의 백만 원 제가 훔쳐도 돼요? 뭐니? 뭐니? 어 저걸 언제 돌아? 삼출 삼출 칼리 반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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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아 나이스아 그거 바론 치자 바로 치자 그냥 제라스야 진짜 어쩔 수가 없다. 너 정말 잘해. 너 나보다 잘했어. 하지만, 올은 너무 좋다. 올은 해 제라스야. 정말 늦지 않았어. 하나, 둘, 셋! 에어본! 됐어! 자 하나, 둘, 셋! 끝났을 때, 평타! 으악! 나이스! 좋아, 좋아. 잠깐만 여기봐야 할래. 자 이거 컷, 컷, 컷 하고. 끝났다. 나이스. 오, 뭐야. 오늘 미쳤네. 내 몸에서 내가 간다! 오니? 와아가 100만원 준비해요. 준비하면 되는 거야? 아 준비해, 준비해. 그냥 충전해놔. 여러분들 허락해주세요. 진짜 저 만듭니다. 진짜. 저 만들어요. 저 우결 아니에요, 우결 아니에요. 전 진짜 사귀어요. 우결 안 합니다, 저는. 형 기대할게. 형은 방송에서는 공개 안 할 거야. 방송에서 뭐, 야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해. 뒤에서 계속 하다가 오피셜 띄울게, 여러분들. 뒤에서 막. 근데 형 마스크 써도 형 존나 들킴. 형 마스크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어떻게 되는데. 진짜 감쪽같지? 못 알아보겠지? 머리만 봐도 알아보겠지? 아무도 알아보겠는데? 누가 말했어요. 형 마스크 쓰면 요즘에 못 알아보지 않아? 개소리야. 200m에서 알아보더라. 저 형은 방독면 써도 머리만 보이면 알아볼 듯. 그니까. 솔직히 이 머리를 누가 압니까. 오니? 고양이 상이 좋아, 강아지 상이 좋아. 그런 거 안 본다니까. 그냥 치마 두르고 있으면 썹 가능. 다들 바지 다 갖다 버리세요, 형인데. 롤로 따지면 이블린. 아, 이블린 좋아해? 응, 이블린. 아리보다는 이블린. 네네, 도전, 도전. 이거지, 이거지. 도전. 그만해야겠다.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착하고, 부모님한테 잘하고. 방송 드립이에요, 드립? 리얼키키를 웃으시면 돼요, 그냥.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오니? 이번 판 이기면 형 70점이거든? 이번 판 이기면 너무 기분 좋을 거 같아. 무조건 이기자고. 다 줄 수 있지. 그렇지! 뭐야, 뭐야, 뭐야. 사일러스가 발기하긴 했어. 신지드랑 오름 같은 애들, 마오카이 같은 애들 필살기가 뭔지 알아요? 포탄 맞춰서 잡는 거. 그니까 알지, 여러분들. 초식동물 필살기. ist step2 said 안대, 임마. 어딜 오름구멍 치려고. 아, 오케이. 파일러스 진짜 세다. 나라카이님이 파일러스 지금 개.......... apologized다는데. 나, 이런 Som- 너무 맞는 거 같아, 뭐해. 워어ㅏ억쨍!!! 앗ㅎ어ㅏ어어ㅏ어 Hamburg 정련headsеров, 나이스. 와! 승전보 나이스 여러분 안 살라지죠 저거? 끝자락이 있죠이? 보이지 않은 1세치가 있죠? 오케이 빨래 끝! 지금 들어오신 분은 제가 5킬이기 때문에 제가 캐리한 줄 알겠죠? 인터넷 방송은 KD 높으면 짱짱맨이에요 맞아 우리 켈미션 있었어 우리 KD당 100개 우리 합친 거 지금 11만원 오케이 오케이 야 와가기가 다 주세요 와가기가 나한테 줘 아니다 선생님 너 팝이 아니잖아 그치 그치 나 70퍼야 스위치 90퍼거든요 선생님? 저한테 다 주고 제가 와가기한테 계좌이치하는 그림은 어떨까요? 야오 나이스 설마 응 뭐야 이거? 미션 성공 축하 물결표 마스터 갑시다 으악!! 오늘 진짜 굉장히 많이 수고했다고 아아 응 트위치 괜히 나중에 버벅이지 말고 미리 충전해놔 백만원 백만원으로 뭐하지? 적어놨다? 뭐 아예 언제든 지갑은 열려있다고 와가가 형이 누누이 말하지만 형은 안 사귀는 거라고 알겠어? 시청자분들한테 허락 맡았거든 이제?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고 오케이 오케이 100만원 준비하고 나중에 또 하자고 수고했어 뿅! 왁 오니? 너 와가가한테 영상 편집 보내야겠다 와가가 형이야 니가 어리석게 100만원 건 거 정말 고맙다 너는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지만 형 알고 보면 인기쟁이야 너 이제 좋댔어 형이 마음먹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여자친구 사귈 수 있거든 100만원 리액션 야무지게 준비할 테니까 기다리고 있을게 기다리고 있을게 혹시 이제 계령 유튜브에 수많은 여성팬분들 저희를 버리시고 뭐 사귀시면 안 돼요 혹시 그런 개순이가 있다면 댓글로 쫙 적어주세요 혹시 너무 많은 개순이분들이 불만을 제기하면 제가 좀 생각을 다시 해볼게요 댓글창에 해주세요 믿고 있을게요 야 55만 명 중에 100명이 없겠어? 있어 개순이는 실조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지나옵도록 고맙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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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